Foreign Affairs Foreign Affairs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는 주로 외교관들 또는 외교학자들이 주로 애독하는 잡지인데 또 기타 외교학과 관계 있는 분야를 전공하시는 분들 또 일반인들이 일반 교양을 위해서도 많이 읽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잡지는 뉴욕의 금융계와도 관련이 있는 그러한 잡지입니다. 그런데 이 잡지의 2011년 12월호에 헤드라인이 Is America Over? Is America Over? 라고 하는 헤드라인을 붙여놓고 그게 이제 이 주제에 대한 논설들을 많이 실었습니다. Is America Over? 미국은 끝난 것인가? 미국은 이제 끝난 것인가? 그 년에 들어서 이제 미국이 망해간다. 미국의 생명이 이제 다 해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몇 가지 예를 드겠는데 여러 잡지 또는 단행본으로 미국의 생명이 이제 거의 끝났다고 하는 그러한 논설들을 많이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지아코모 오치오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Political Science Quotary Political Science Quotary라고 하는 잡지의 글을 실었습니다. 이 잡지는 이제 코타리니까 1년에 4번 춘하주동으로 나오는 잡지인데 이 잡지의 2011년 여름 후에 이 사람이 무슨 논문을 썼느냐고 하면 미국의 세계적인 우월성, 미국이 세계에서 얼마만한 우월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책에서 이 사람이 말한 것은 위대했던 미국이 이제 최종적인 쇠퇴의 길로 들어갔다. 미국이 과거에는 아주 위대한 국가였지만 이제는 망해가는 중이다. 그러한 글을 이 논문에다가 썼습니다. 또 스티븐 코헨이라는 사람과 브래드포드 딜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책 하나를 공동 저작을 했는데 그 책 이름이 The End of Influence The End of Influence 영향의 종말이라 다시 말하면 미국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줬는데 그 영향이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위신이 전 세계에서 떨어졌다. 위신이 다 떨어져 버렸다. 이러한 것을 2010년에 출판했습니다. 이건 단행본인데 주로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했는가 할지 면 다른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다른 나라의 경제 발전에 따라가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퇴보 일로에 있다. 또 페리드 자카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 책 이름이 The Post-American World Post-American World Post는 무슨 뒤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Post-American 하는 것은 미국의 뒤에 미국이 끝난 다음에 오는 그 세계 The Post-American World 미국이 끝난 다음에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책이 2009년에 출판이 됐는데 이 책에서 이 사람은 미국이 지금 쇠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The National Interest The National Interest라고 하는 계획안 잡지가 있는데 추나초동 한 권씩 나오는 잡지입니다. 계절 따라서 1년에 4번 나온 잡지인데 이 잡지는 신보수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인 Irving Crystal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필이고 이 신보수주의, 미국의 신보수주의의 언론 기관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잡지에 스티븐 월트라고 하는 사람이 스티븐 월트라고 하는 사람이 The End of American Era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The End of American Era 미국 시대는 미국 시대의 종말이라 미국이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였던 것이 이제 끝나는 것이라고 하는 끝나는 종말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은 National Interest.com이라고 하는 인터넷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2011년 10월 25일에 이 논문이 인터넷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 논문에서 뭐라고 하냐고 할 때면 2025년이 되면 중국이 중국 경제가 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경제가 되고 미국은 이제 쇠퇴해버리고 만다. 여러분 정말 그렇겠습니까? 그 년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어 쇠퇴를 말하고 이제 미국은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은 그렇게 쉽게 끝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정신적인 토대, 미국의 국가 철학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든지 살아나갈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미국은 원래 영국어 식민지였는데 1776년에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 독립 선언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All men are created equal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Created equal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말인 것입니다. Created equal 옛날에는 힘센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하고 반대되는 세력은 다 무찔러버리고 나타나서 내가 왕이다 하면 왕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왕이라도 백성들에게도 자유를 주고 백성들에게도 어느 정도 권리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왕이 그것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권리를 조금씩 줍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권리를 주다 보면 권리를 다 주어버리고 왕은 아무 권리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국이 그렇습니다. 영국이 처음에는 왕의 권리가 절대적이었는데 그것이 차춤차춤 백성들에게 권리를 나누어 주다가 나중에는 다 주어버리고 지금은 그냥 왕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인 존재로 되어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 그 민주주의, 백성들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왕이 주었는 권리인 것입니다. 그 권리가 왕에게서부터 왔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미국은, 미국에서는, 미국의 근본 철학은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 평등하게 태어났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 평등하게 태어났느냐 어떤 사람은 키가 크게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게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부자 집에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권력 있는 집안에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아무 권력이 없는 천민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평등하게 태어났냐 여기에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뜻의 평등이냐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아무리 권력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천민으로서 태어난 사람하고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뜻에서 평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는 이 세계에서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주 유니크한 유니크한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유니크라고 하는 말을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을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독특하다, 특수하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뭐냐고 할 때면 갑과 을을 비교를 해서 갑이 을보다도 훨씬 더 우수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갑하고 을하고는 전년 그 종류가 다르다 그러한 뜻입니다. 미국하고 다른 나라하고는 미국은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더 우수한 나라라 그렇게 말하기보다도 모든 다른 나라보다도 미국은 다른 종류의 종류가 다른 나라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당한, 더 좋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유니크한 종류와 다른 그러한 나라다. 미국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노브스 오르도 세클로름 노브스 오르도 세클로름 이것도 낮은 말인데 노브스 하는 것은 새롭다는 말이죠. 뉴라는 말입니다. 오르도는 오다, 질서 세클로름은 시대적인 그래서 노브스 오르도 세클로름 하는 말은 A new order of the ages A new order of the ages 시대의 새로운 질서라 미국이 독립을 할 때 그 독립선언서에서 말하는 것은 미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나라와는 종류가 다른 유니크한 나라이다. 그래서 미국은 새로운 질서를 가진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양 근대사를 보면 15세기에는 포르투갈의 배를 타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모든 부를 돈을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포르투갈의 가장 부한 강력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 후에 16세기로 돌아오면 16세기로 들어가면서 스페인이 포르투갈의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스페인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남미로 가서 식민지를 많이 개척하고 그래서 부자 나라가 되고 강력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에는 17세기에는 불란서가 스페인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 후에 18세기, 19세기가 되면서 영국이 온 천하로 돌아다니면서 인도까지 가가지고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영국이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부를 다 모으고 그리고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됐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영국이나 불란서나 독일은 다 전쟁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힘이 다 빠져서 물러앉았습니다. 그때 미국이 일어섰습니다. 미국이 이 세계에서 제일 큰 패권국이 되었습니다. 제일 재산도 많고 제일 강력한 나라가 됐습니다. 또 하나 강력한 나라는 소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련과 미국이 두 나라가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1992년에 소련이 붕괴되자 이제 미국은 유일한 슈퍼파워 유일한 슈퍼파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지금은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는데 미국은 참으로 경제에 따라가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미국은 거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짊어지고 있는 빚이 부채가 14 트리리온 달러스 14 트리리온 달러스를 빚을 지고 있습니다.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14 트리리온 달러스 14 트리리온 달러스라고 하는 것은 한국 돈으로 말하면 14조 원 14조 원의 빚이 있습니다. 이 14조 원은 이것은 미국의 1년의 GDP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1년 동안 생산해내는 물건들과 미국이 1년 동안의 서비스로서 버는 돈을 전체를 합한 것이 14조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1년 동안 벌었는 모든 돈을 아무 데도 쓰지 않고 빚을 갚으면 빚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많은 세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 14조 원은 미국 인구 전체에서 말하자면 갓난아이에서부터 100세 넘은 100세 넘은 노인들까지 합해서 미국 사람 한 사람이 4만 3천 불씩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빚의 반은 오바마 때에 빚을 졌습니다. 처음에는 빚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 빚의 반을 이제 빚을 지게 됐습니다. 오바마는 1년 동안에 원출이료원 오바마는 1년 동안에 1조 원씩 빚을 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바마 행정부는 무관심합니다. 그 빚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식자들 가운데에서는 미국이 이렇게 빚을 지어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쇠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다도 지금 당장에 미국에서 큰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트럼프 현상인 것입니다. 다날 트럼프가 처음 나타나서 자기가 공화당 대통령 이 후보가 되겠다고 하면서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웃었습니다. 저 바람둥이가 이제 부동산 재벌이기 때문에 돈 많다고 자기가 돈 많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가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던 사람이 무슨 미국의 대통령이 되느냐 트럼프가 나와서 멕시코에서 오는 불법 이민들을 막아야 된다 그 국경 기대에 높은 담을 사야 된다고 했을 때 모든 미국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또 트럼프가 우리가 왜 한국과 일본이 그 부자들인데 일본도 부자고 한국도 부자인데 왜 거기에 미군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돈을 쓰면서 그 나라를 방위를 해 주냐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미군들을 방위하는 그 모든 비용을 전부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에게 내게 해라. 그렇게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미군이 철수를 하고 자기네들 방위는 자기네들이 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 때도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만 알았지 정치 도의는 모르는 사람이다. 정치를 아는 사람이면 동맹국에 대해서 그런 무례한 말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 트럼프는 거의 확실하게 거의 확실하게 공화당의 이 후보 지명자가 됐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이제 공화당 이 후보가 돼서 이제 이분 연말에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이 후보로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힐라리가 아마 거의 확장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힐라리와 트럼프가 붙어서 대통령 경쟁을 하는데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힐라리가 앞섰습니다. 트럼프와 힐라리가 두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나왔을 때 미국 사람이 누구를 찍겠느냐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처음에는 다 힐라리를 찍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와서는 트럼프를 찍겠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트럼프가 거의 대통령 당선 확률이 많아졌습니다. 즉 미국의 공화당은 큰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전통적인 공화당 정책과는 엉뚱한 다른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주류 사람들은 우리가 제3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이 푸벌을 세우자.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우리 공화당도 다 힐라리를 찍어서 힐라리가 대통령되게 하자. 별의 별소리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트럼프가 이렇게 많은 지지자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상일 이상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미국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대단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 중상계급이 다 무너지고 이제 하친계급들은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트럼프가 나와서 불법 이민들 다 쫓아내야 되고 이제 이민은 제안을 해야 되고 이슬람들은 미국에서 이슬람 사람들은 미국에 들어와서 테러를 하기 때문에 그건 다 쫓아내야 되고 이제 미국은 국제화라고 하는 그런 것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국제화라는 미명하에 미국의 자본가들은 공장을 전부 다른 나라에 가서 공장을 차려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을 임금을 적게 주고 고용을 해서 생산해가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이것은 안된다.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아메리카 퍼스트 제일 먼저 미국을 생각해야 된다. 외국에 나가서 공장하는 거 이거 다 집어치워야 된다. 그리고 미국 내에 공장을 많이 차려서 미국 사람들이 다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다 경제적으로 풍요해야 된다. 우리가 왜 외국 전쟁하는데 외국 나라들을 보호를 해준다고 중동에다가 돈을 많이 쓰고 아시아에도 돈을 많이 쓰고 이렇게 돈을 허비를 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돈을 허비를 할 수가 없다. 미국 사람부터 먼저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허비를 하지 않아야 된다. 미국 미국 일반 대중들어 귀 속에 딱 들어오는 말입니다. 다 말은 못하고 있었지만 미국 사람들 마음속에 늘 그런 불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그것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다 호응을 했습니다. 정치 한다는 상유 정치 해가 들어 이론들 일반 사람들 귀에는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당장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이 먹고 살아야 먹고 살아야 하는데 먹고 사는 일도 해결 못했는데 무슨 동맹에 대한 예의가 있고 무슨 세계화가 있고 무슨 이민 이민 정책 순하게 해가지고 미국이 외국에 그렇게 인심을 받아야 되고 하느냐 트럼프는 로마 법왕에 대해서도 반발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아무한테나 다 마구 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 사람들 마음 가운데 미국 사람들 귀에는 트럼프의 말이 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기 나라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미국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고 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든지 미국이 일어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트럼프가 하는 식은 절대로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너무 순진해서 트럼프의 말을 그렇게 넘어 듣고 그렇게 하지만 트럼프식으로 하면 미국이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멸망은 더 빨리 오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다시 설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신이 미국 정신이 그렇게 2등하고 3등하는 그런 정신이 아닙니다. 미국은 항상 1등해야 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미국 사람들이 지금은 조금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게 트럼프를 따라가지만 그 근본적인 미국 사람들의 정신은 뭐냐고 할테면 미국이 이 세계에서 1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절대로 쇠퇴하지 않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